흙더미 속에서 구해낸 아기들입니다. 토마토가 세상에 파란 토마토는 장아찌를 담아야 되겠습니다. 가지 이렇게 많이 나가지가 전부 다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겨우겨우 이거 끌어냈습니다. 통바구니로 하나 열무 성공했습니다. 어제저녁에 이걸 뽑으려다가 하루라도 더 자라 할 수 있도록 아침에 뽑으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그래도 열무가 이정도 되니라고 다행입니다. 열무를 제일 상류에 심어 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살짝만 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물로 깨끗하게 샤워를 다 마친 애기들입니다. 가지가 이렇게 무겁게 더 있으니까 얘네들이 따지를 못해갖고 막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알아듬 어떻게 해 하자리 아멘 수업